메론이 주사 맞자! 방금 끄덕했어! 끄덕! 수아! 오늘은 메론이 구제역 주사를 맞추기 위해서 달성공원에 왔습니다. 1년에 2번씩 구제역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염소 백신이 대량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달성공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메론이용 하나만 받아서 갈 수 있게 됐어요. 달성공원 입구 왼쪽으로 올라오면 달성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관리실에 들어가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동물원으로 가서 메론이에게 주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론이의 구제역 백신이 냉장이기 때문에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구제역 백신 구제역 백신 입에 풀 계속 물고있노 뭔가 싶다 지금 메론이 주사 맞춰 끄덕했어 방금 끄덕 엉덩이 맞았어 저번에 그리고 혈관 아닌지 한번 당겨보고 그때처럼 아까 딱 좋았는데 애가 얌전히 있었는데 엄청 잘 있네 생각보다 전에는 엄청 애가 무서워가지고 있었는데 주사 간다 주사 간다 메론이 어? 잘 있네 얌전히 잘 있네 무서워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가 약간 눈치챘다 눈치챘다 눈치챈 것 같은데 도망가는데 괜찮아 괜찮아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